반복성 고관절 통증 증상은 진찰이 필요한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지만 나쁜 자세나과로 역시 이런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믿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지난 60년간 고 관절 통증 환자가 가장 많이 병원을 찾았다고 한다. 고관절 통증 및 절임은 나이고 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지만 전형적으로 성인이 반복성 고관절 통증일 시 달린다. 이런 불편함은 엉덩이 주변 관절들에서 극심한 고통을 느끼면서 대부분 움직이기 힘든 묵직한 느낌을 항상 들게 한다. 때때로 증상은 복부나 등 아랫부분까지 확장 되며 매일 모든 업무를 정상적으로 끝내기 힘들 만큼 통증을 느낄 수 있다. 관절이 염증성 질환 외상 및 관절 쇄약은 고관절 통증 증상과 연관된 주요 요인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통증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 우리는 몇 가지 가장 흔한 예를 알려주고자 한다. 1. 고관절 통증 원인 나쁜 자세 걸음걸이와 앉는 자세를 모두 포함한 나쁜 자세는 고관절의 크고 작은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이다. 2. 통증은 장시간 동안한 자세를 유지한 결과이다. 당신이 상상할 수 있듯이 통증은 근육과 관절에 영향을 미친다. 특정 종류의 의자 모양, 하이힐을 신기, 특정 종류, 의신체 운동 또한 강한 영향을 줄 수 있다. 2. 고관절 활행낭늄 활행낭늄은 뼈, 근육, 힘줄의 충격을 완화하는 액체가 찬 작은 주머니에서 부종이 생긴 염증 상태이다. 저맥랑은 무릎, 어깨, 엉덩이와 같이 주요 관절 주위에 위치한 작은 주머니이다. 저맥랑은 관절이 움직일 때 마찰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자주 정신적 외 상에 노출되기 때문에 자주 반복적인 고관절 통증을 유발한다. 3. 퇴행성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은 뼈와 관절의 염증과 통증이 일어나는 질환으로 마찰로부터 뼈와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의 점진적 악화가 원인이다. 퇴행성 관절염은 모든 관절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주로 손, 무릎, 엉덩이에서 발생한다. 증상은 점진적으로 나타난다. 퇴행성 관절염은 다양한 약으로 조절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치료하지는 못한다. 퇴생성 관절염 이 엉덩이에 발생하면 앞쪽 관절과 서해부에서 나타난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염증과 통증은 개인에 따라 다르다. 4. 둠부골절 둠부골절은 즉시 치료가 필요한 긴 급한 상황이다. 평생 이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합병증을 유발하며 심각한 상황에서는 목, 숨을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둠부골절의 위험성은 나이가 드는 것에 따라 증가한다. 이는 신체가 영양분을 흡수가 점차 힘들어져서 골격의 밀도가 점차 손실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른 나이에도 발생할 수 있는데 만성질환 발생 또는 특정 유형의 배상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5. 힘줄염 힘줄염은 근육과 뼈를 연결하는 힘줄의 염증을 의미한다. 신체 내 모든 힘줄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주로 팔꿈치, 무릎, 엉덩이에서 흔하게 발생한다. 보통 운동선수처럼 격렬하게 신체를 쓰며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 고관절 부위에 힘줄염이 발생하면 장골근의 힘줄염이라고도 한다. 이 유형의 힘줄염은 때때로 특정 움직임에서 거슬리는 소리와 고통을 함께 유발한다. 6. 좌골신경통 좌골신경통은 좌골신경의 자극 또는 염증에 의해서 발생한다. 좌골신경은 전신에서 가장 큰 신경이다. 좌골신경이 손상되면 등 아랫부분부터 엉덩이 그리고 다리 뒤쪽 부분까지 통증을 느낄 수 있다. 좌골신경통은 사실 기저질, 환성향이 있어서 장애로 고려되지는 않는다. 추간판 탈출증, 척추간협착증 또는 퇴, 행성추간판 질환이 좌골신경통에 포함될 수 있다. 고관절 통증과 좌골신경통은 똑같이 하지에서 얼어라고 저릴 느낌이 난다. 하지만 휴식, 진통제 및 스트레칭 운동으로 빠르게 회복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반복성 고관절 통증의 원인은 개인에 따라 다르며 항상 심각한 문제를 뜻하지는 않는다. 다만 통증이 지속해서 재발할 경우 물리, 치료를 병행하며 치료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